오늘은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. 삼겹살은 한쪽이 굽고 대패가 금방 익으니까 대패 먹자. 고춧가루 요거 사장님이 그 매운 썰어주세요 모짜렐라 치즈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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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소스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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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어는 1년에 한거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데서 요리한 중 아르바이트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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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근데 그 군토 도도관있잖아 거기 슬슬 계장을 하나보더라고 응 너 혹시 알았어 응 아니 그 반납도 똑같이 식으로 하고 응 반납도 똑같은 식으로 하고 마늘을 새해 이런 목살을 빼고 한참을 다 익힌거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 Ное다 너무 좋아요 마삭하게 이런거 사진으로 찍어도 진짜 맛있어 이건 꼴랑카루떡이 뭐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